너무 잘생겼네 어때? 좋아? 이거 좀 꺼어봐 이거 좀 꺼어봐 묵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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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호났다 호났어 지금 해주세요 있습니까? 아 백석 헬 이런 장비도 이거 화내 오우 이정도로 허버를 해먹을 겁니다 오늘 잡은 마트 으 으 으 으 날씨 진짜 좋다 항상 잘 어울리네요 커튼 안에 이제 식물 커피 커피라고도 써있네 너무 이쁘다 진짜 예쁜 것도 많고 저 밖에 있나봐 여기 어떤지 모르겠네 여기 카페랑 같이 있어가지고 여기 카페랑 같이 있어가지고 우와 얘 방금 움직였는데 얘 뭔데? 얘 뭐래? 우와 이름을 모르겠네 쟤는 빨간색이야 응 땅콩이 먹고 싶은가봐 땅콩이 먹고 싶은가봐 땅콩이 먹고 싶은가봐 여기 만져도 된대 이렇게 괜찮아 무서워하지마 안 물어 지성아 어때? 너도 만져봐 만져봐 손에다 놔 이렇게 손에다가 두개 손 두개 손 우와 신기해 우와 이거 가능한가요? 응 小蛇이 없어져요 땅콩이 먹고 싶은데 네 땅콩이 그리고 이 땅콩이 응 땅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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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져봐 혀 한숨 땅콩이 다다봐 띵 좀 빼놓은 줄 아멘 그 줄 아는 거 그래 또 해 봐 자, 내가 짜증을 해야 해 대박 너는 엄마가 안 돼 우와, 부드러워 너는 엄마가 안 돼? 응 엄마는, 엄마가 안 돼 이거 엄마가 안 돼 우와, 이거 안 돼 오, 이건 도저히? 응 꼬리도 어때? 꼬리도 길어? 꼬리도 길게 이거 뱀의 도전 우와! 봐봐봐봐봐 마시아! 마시아! 땅콩아! 괜찮아요 안 뭔데 일단 한번 만져봐 봐 부들부들하지? 아멘 한국에 영향을 맞으면 한국에 영향을 맞춰서 한참이 상대가 안 되겠는데 저건 뭐하는 거 같아요? 그냥 한참이 입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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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긴장했대 유래가 긴장하지 너 괜찮아요 수술에 해 맞아 괜찮아 내 처음에 못 먹어요 한 번도 안 물었대 머리를 만지면 좀 그런가 보다 우와 주머니로 막 들어간다 나 왔어 우와 우와 어때? 좋아? 왜 이게 뭐야? 타란출러다 어제 봤잖아 우리 정글 봐 만져봐 만져봐 만져도 돼 이거 뭐예요? 뭐 이런 거 그냥 수영의 마우 그리고 마우의 양이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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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은 다만 타란출라야 타란출라 우와 어땠 땅콩하 거미 이렇게 큰 거미 너 본 적 있어? 없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 이거 망가 매우 정말 우와 어떻게 이렇게 우와 저거 안정보역 저희네 진짜 이 망가 진짜 지금 여기 왔는데 지금 아저씨 거위털을 제거하고 계시네 일단 들어가서 근데 여기 낚시때문 파는 거 아니야? 낚시때문 무지하게 파네 이거 좀 싱봐 자기야 이거 좀 싱봐 자기야 어 그거야? 이거 좀 싱봐 묵꽈어 묵꽈어? 묵꽈어? 3개만 사라니까 지금 3개 산대요 3개 바다에 왔어요 여기에다가 저쪽에 가가지고 저기 돌 많은데 저기에서 저걸 한번 설치를 해볼게요 지금 닭고기 닭다리를 아까 사왔는데 이 돈이면 그냥 사먹겠어 꽃게를 네? 여기 닭고기도 지금 익서가지고 엄마 응 나 이거 있으면 모르겠다 그래 그래 너도 아빠 도와서 해 물고기 묶었어 지금 하하하하 닭고기를 지금 묶어줬습니다 오 이렇게 지금 저기 지금 저기 어 어 물고기 있어 물고기가 있어? 봐봐 우와 물고기 있다 여기 진짜 많네 이렇게 묶어놨는데 될까? 될까? 하하하하 오빠 돌은 온 사람처럼 그거 나 안 무서워 그러니까 이거 너무 물이 막 차올라서 저 돌 이제 못 갈 거 같아가지고 방금 그냥 10분 만에 왔는데 하나 봐봐 봐봐 잡았다 한 마리 조그만 거 오빠 이리 와봐 소라 오빠 소라 잡을까? 소라 소라? 오 그래 일단 꼬리가 잡을 소래 소라들 많아? 보여줘 손 진짜 많아? 진짜 많아? 아니 손이 많아 손발 지금 걷고 있고요 한 마리 잡혔다고 하는데 한 마리 잡혔다고 하는데 아 저 돈이면 사먹을 걸 그냥 하하하하 조그만 거 두 마리 여기 하하하하 저기도 있다 조그만 한 마리 또 있네 저기도 안에 이유는? 저거는 콩다야? 없어? 아이고 아이고 세 마리 잡았습니다 하하하하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지금 저기 땅콩이나 여기로 다시 한 번 통발을 해보러 가고 있습니다 작은 이런 어선들 다니는 항구 같은 건데 이쪽으로 와봤어요 저거는 한 마리 잡았다 다시 한 마리 잡았다 흠 진짜 세다 그치? 화났다 화났어 지금 아이고 그냥 아이고 얘 더 화나 뭐 큰일나 누워버려 다 세 마리? 네 마리? 되게 많다 그치? 우와 저기야 야 무서워 집게 좀 줘봐 집게 땅콩아 아빠 집게로 끝내야돼 얘네 무서워 얘네 아빠 야 허지즈 조그만 것도 있다 그치 땅콩아 여기 우와 이제 그거 기다려 이거 다 하고 또 넣고 빼자 어 있다 있다 그치 하하하하 아 더小다 shake 와 얘도 있다 rendante YEAH 어 einem 이거 모셔 땅겨주세요 있습니까 어 얘도 하나 오우 우와 대박이야 어 림맨 거의 다르네 어 림맨 다 다르네 땡겨주세요 있습니까? 어 얘도 하나 어 저기야 이거 위 림맨 이거 위 이거 물고기 있어 어 그거 툰? 어 부스 부스 이거 뭐지? 무슨 물고기야 얘? 진짜 나아 저기야? 땅고 와? 땅고 와, 땅고 와, 땅고 와 땅고 물고기 어떻게 잡아야 돼 물고기 엄마 하나 둘 셋 물고기 잘가 물고기 잘가 엄마 봐 엄마랑 가서 밥 먹어 집에 와서 지금 공기도 넣어주고 그치? 산소를 지금 주입을 해주고 있어 되게 많네 왜? 왜? 맨날 이런 것만 봐 진짜 아니지 뭔 내인도? 띄어롱? 어... 띄어 펑셰 띄어 펑셰 띄어 펑셰 펑셰이 쥐어 진짜? 응, 띄어 띄어 펑셰 버스 타고 삼계탕집 갑니다 형은 우리 어디 가? 삼계탕 오우 띄어 펑셰 네 알았어 나 와 백석 와 백석 아 대하 대하 듀뿀오 너 밥 Nie 너무 jueg 제가 같이 엉마 헐 아 이쁘 예 sociedad 어제 잡아온 꽃게 넣어주고 얘는 그냥 국물 내는 용으로 써야 돼 너무 작아서 먹을 게 없어 추아이는 이거 먹는다고 또 아유 정말 아유 정말 아유 정말 아유 정말 아유 정말 아유 정말 아 실라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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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조그만한 꽃게 에 음 사람 많다 맛있음 맛있네요 아 아 이거 까불까불하지 말고 맛있다 오늘 또 바다에 왔습니다 약간 지겨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집 남자들은 지겹지가 않은가 봐요 계속 오자 그래 맨날 맨날 그래가지고 또 왔습니다 어머 보여줘 귀여워 이런 장비도 이거 한해 5위 안에 이 소금까지 들어있는 통 구매했어요 나 오늘 조개 많이 캐야 돼 알았지? 우리도 꽤 많이 잡았어 그치? 이게 진짜 크다 얘는 또 꽤 많이 잡았네 아까 너 얘한테 물려서 울었지? 지상이 이제 집게를 해야 돼 엄청 우리 큰 것도 잡았지 않냐? 이런 거는 놓고 가자 안 돼 그걸 왜 왜 잡았어? 이거 봐 얘 진짜 큰 거 큰 거 또 큰 거 또 있는데 이 안에 또 큰 거 있잖아 우리 갔지? 아까 전에 어떻게 해 얘 물어보면서 쏘다 아아 아아 짜루 쏘라 아니 됐다 내가 이렇게 아아 이거 집게로 했다고 아아 근데 맥주 먹을게 슈아이는 또 꽃게 잡는다고 또 여기까지 와가지고 지금 저는 기다리는 동안 맥주를 먹겠습니다 난콩아 엄마 한번 봐봐봐 비킹이 있는데 너무 작아가지고 오늘 지금 슈아이는 잡은 걸로 허버해 먹는다고 너무 작고 너무 작다 걔네들은 진짜 근데 돌괴긴 돌괴다 어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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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크다 얘네 세계가 컷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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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대박 대박 이거 절대 만지지 Dunk 투자 이번에는 템토리 nahmen 다 크다. 너무 크다. 좋다. 오늘 잡은다. 대박. 되게 큰 조개도 많이 잡아서 꽃게도 되게 크고 오늘은 이걸로 이제 허거를 해먹을 겁니다. 허거 야채들이랑 이렇게 고기랑 오늘 잡은 맛조개 이렇게 해가지고 얘는 이제 땅콩장 해가지고 땅콩 깨장 해서 바로바로 와 맛있겠다. 와 조금만 많이 넣으면 느끼하니까 고추비를 고소하고 참기름 쪄넣고 엄마 쪄넣어 쪄넣어 오 맞아 좋아 집게도 갖고 와야 돼 당분에 집게 나요 깨넣고 썰어둔 엄마 니 쪄리유 쪄리 났어 이거야 돼 엄마 니 쪄리유 쪄리 났어 근데 claim men 자기야 땅콩이 눈대 좌두 오늘 잡은 겁니다. 완전 신선해. 살아있어 나. 완전 신선해. 진짜 대박이야. 너무 좋아. 이거 좀 편해. 와 고기도 있다. 고기 오늘 잡은 거 진짜 크다. 진짜 커. 진짜 커. 잘 잡았어. 기다리는 땅콩이. 너무너무 맛있어요 맛조개. 우와 여기는 진짜 크다. 두껍게. 너 알았다고. 앉아서 먹어 앉아서.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진짜 크다. 두껍게. 두껍게. 맛있어. 맛있어. 고기가 부족해가지고 슈아이가 또 이렇게 사왔어. 아유 절로 가. 이렇게. 얘는 콩나물. 콩나물. 콩나물이랑. 이거 뭐야. 태기버섯이랑. 또 사왔네. 얘는 엄청 얇은. 두껍으로 사왔더니. 별로 말이 안 들었나보다. 이거랑. 칼국수도 사오고. 얘도 유맥채. 이것도 사오고. 필리핀. 너도 주변IRMGMGMMMGM 뭐야? 에휴, 흘려버렸더. 에휴, 흘려버렸더.